두 분이 여기 나오신다는 얘기가 막 기사하고 되고 이러면서 여성 팬들의 그 열화 같은 반응이 원래 창림이가 정말 팬이 엄청 많거든요? 이상윤 닮았다고 유명하시죠? 맞아 맞아 닮았어 이상윤 씨 닮았다고 이상윤 씨 닮았다는 소리도 있고 살 찌고 막 그러면 윤전수 씨 닮았다는 소리도 있고 어디 검사 보면 내가 무슨 느낌인 줄 알 것 같아 내가 무슨 느낌인 줄 알 것 같아 맞아 맞아 우와 오 맞아 익숙하다 그랬어 그래서 누가 윤전수 씨라고 말해서 이제 이상윤과 윤전수 씨를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상윤 씨를 더 닮았어 맞아 맞아 약간 이 선한 눈매가 있네 닮았어 닮았어 여기가 여기가 근데 되게 뭔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다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방송 쪽 출연 진출하실 생각 같은 거 있으세요? 저는 없어요 아예? 그러면 은퇴해도? 어? 이래놓고 내년에 뭉치알 쏜다 막 이런 게 나오긴 하죠 맞아 막 장말한 놈 나갈 수도 있죠 생각이 바뀌면 정글 막 이런 거 장말한 놈 근데 운동하면 시간도 없고요 아 진짜